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입을, 가입을 하셔야죠 일단. 가입을 하라고? 회원가입? 네. 아 이거 살짝 고난이는데? 가입 해보세요. 아이디 이름을 어떻게 해요? 형이 하고 싶은 아이디. 형이 하고 싶은 아이디. 자 여기서 지는 사람이 밥보는 거예요. 요즘 PC방에 음식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. 터보.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래. 아 그럼 어떻게 해. 저기 미안한데 터보 이런 아이디는 온 세상에 거의 1번으로. 이거 완전 레어 닉이라서 이런 걸 레어 닉이라고 하거든요. 저는 지금 피해통을 통해서. 1, 2, 3, 4, 5, 6, 7. 그게 그걸 아무도 안 했을 거야. 터보 터보. 뭐라고 떠요 위에. 아이디는. 4개에서 12자. 보통. 영문이 앞에 나오고 뒤에 숫자를 붙여야 해요. 그리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. 아. 아. 터보. 지금 아이디 만들고 계신 거예요? 네. 이겼네요. 이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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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어. 이게 사용 가능하네. 이걸 아무도 안 했어? 통보 KJKK. 본인 아이디를 외워놔야 해요. 아. 아이 지금 아이디를. 아이 지금 아이디를 만들고 있어. SBS에 나갔잖아. 아 뒤에 더 있네. 야 대박이다 진짜. 우와. 됐어. 우와. 됐어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